아우라 멋있어요 아우라 화이팅 네, 바로 오 어디서 나오지? 저는 워낙 말도 많고 너무 밝아서 이런 데다 뿜뿜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너무 떨려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제가 송가인 심사위원님의 모교인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20살 윤세현입니다 지금 몇 학번인 거예요? 2일 학번 2일이요? 상대지만 김종진 선배님 몇 학번이신지 네 8일 학번입니다 8일과 2일 40년의 간극입니다 저도 아까 그 포즈 한번 취해볼게요 8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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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드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아니, 그런데 음악교과서 초통령은 뭐예요?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각종 음악교과서에 담긴 전통음악 동요 등을 제가 직접 참여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명한 거 한 곡 짧게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실만한 군밤 타령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알 것 같아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얼싸 동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 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율밤이로구나 오 되게 쉽게 부른다 되게 어린 것도 그걸 송가인 씨가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? 밤이 되게 더 익지 않을까? 약간 덜 익은 군밤 느낌이었는데 어른이 먹는 밤 해주시면 안 돼요?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동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율밤이로구나 아이고야 추석이네 추석이야 학생들이 먹는 밤이랑 약간 미슐랭 밤 미슐랭 밤 하하하 lage